이 정도 거리도 눈 인식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이런 부분은 뭐 동물인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서버 사용해서 계속해서 잘하는... 이쪽으로 좀 부딪쳤네요 사랑아 한 바퀴 돌아보세요 멋있게 한 바퀴 돌아보세요 턴 오 네 고맙습니다 아 얼굴이 잡히면 바로 눈을 잡고 뒤통수 옆통수 다 얼굴을 잘 추측해 주고 있네요 이야 놓치질 않고 프레임만 벗어나지 않으면 바로 잡고 프레임이 벗어났었어도 바로 다시 이 불을 잡아서 물에 우선해서 촬영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귀여워 지금 카메라 불파인더에 제가 카메라를 부착해서 촬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화질이 안좋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옆모습이나 뒷모습까지도 엘프를 검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엘프 포지션 그리고 또 가로, 세로 100%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한 부성능까지 같이 겸비를 하면서 엘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폭의 성능 향상을 이뤄진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엘프 포지션 아멘